안녕하세요. 저는 뮤엔터테인먼트 김요한입니다. 후쿤님에게 가는 게 마지막! 그니까!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뮤엔터테인먼트 김요한입니다. 제가 아직 연습생 기간이 짧아서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국민 프로듀서님들께서 저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저를 꼭 픽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저 굉장히 잘했네요. 그렇죠. 정말 사랑합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 정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되게 잘하네요. 그니까요. 왜 이렇게 잘할지 몰랐어요. 제메야. 잘하네. HDό pix